네 뻥튀기가 군것들이 아닌 끼니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50년대 시절 주한미군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던 쪼꼬리과 과자는 그렇게 귀한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60년대에는 공장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과자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았는데요 고모가 집에 올 때마다 사왔던 바로 그 건 과자 종합 선물 세팅 연설때마다 받았었어요 아이들이 최고죠 우리나라에는 간식거리라고 하는 게 뻥튀기나 꽈배기 정도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새우깡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낵으로 자리잡혔습니다 새우깡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트럭들이 정말 운전 성실을 이룰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맛있죠? 그러나 허주머니 울리는 새우깡 시중에 유사품이 많으니 사실땐 꼭 소깡을 확인해주십시오 유사품이 많았나요? 사근만두게더 그 당시에 당시 사장님의 어린 딸이 아리랑 노래를 집에서 부르는데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발음을 정확히 못해서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하는 거를 들으시고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서 유로깡이라는 글자가 가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돼서 깡 시리즈가 대거 나왔다고 양파 맛도 있었고요 영양식 미용식은 물론 자라는 어린이의 건강식으로 적합한 새로운 깡입니다 그 노래 참 기억나죠 그 맛이 들어간 깡도 있었습니다 그냥 대표적이죠 어린 손 자꾸만 손이가 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땅콩이 들어왔던데 신동은 또 값 시리즈도 있었어요 정말 별아 별 맛이 있었는데요 라면 땅 재롱이도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 뽀빠이 뽀빠이가 조금 비싸지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나온 게 자야라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저것 때문에 엄마 10원만 하는 말을 집에 달고 살았죠 우리 엄마 10원만 10원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건강을 강조한 과자 광고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7가지 신선한 야채로 만듭니다 야채가 또 과자가 되기도 했고요 싱싱한 그레카죠 야채 신선에서 골랐어요 그레칸 코스에서 골랐어요 사나이 알통하면 생각나는 분 있는데요 바로 영원한 뽀빠이 이상룡 씩입니다 예 어우 알통 봐 우와 와 요즘에도 여전하시네요 오오 지금 여전하시네요 시의 뽀빠이 만화 영화가 유명했어요 만화 영화 살려주세요 하는 거 맞아요 그때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 주인공이 나갈색이 다 작고 빠리빠리 하고 빵 맞더라고요 그래서 뽀빠이 이상룡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어요 알통콘 뽀뽀 싶은 알통콘 아리아리 똥심 마스크를 왜 쓰셨을까요? 그런 거 믿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 당시 더군다나 아령을 갖고 계속 물 이쯤 픽픽픽 뿌리는 거 물 땀난 것처럼 하고 지금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자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과자 속에 장난감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들까지도 갖고 놀았다니까 정말 대단했죠? 그럼요 그때를 못 잊고 아직도 이걸 모으신 분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뭐요? 우와 아 이렇게 들어와 주셨어요? 이렇게 종류가 많았어요? 한 200개 되는데요 따조 종류가 많거나 없는 따조가 있는 학생들이 좀 인기가 있었고 아 홀로그램 따조는 더 인기가 있었다니까? 맞아요 기억나네요 기가 막히네요 날릴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포괄하고 계세요 두 봉지 세 봉지 정도 사서 먹고 어제는 이상우씨도 한 번 만나봐라 세 봉지 은 cu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